중고차 사고도 파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의 진출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고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일 거란 기대가 있지만 기존 업계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완성차 제조기업인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 8일 김동욱 현대차 전무가 국회 3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무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7, 80%는 거래 관행,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무는 정부를 투명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진출이 제한됐는데요. 지난해 초 지정기한이 만료됐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중기부는 대기업 진출을 조건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감에서 현대차가 이익을 내기보다는 상생에 초점을 두는 조건부 허용을 거론했습니다. 중기부는 현대차에 추가 상생 방안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고차 거래하면서 워낙 속 썩는 분들 많으시니까 또 환호할 것도 같은데, 업계 또 소비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이 소상공인 위주의 시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대규모 실업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차를 지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요. 기존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 상황이어서 대기업 진출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관입니다.